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 하는 말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몹시 나약해 보이는 존재지만 생각할 줄 알기 때문에 위대하고 존귀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만큼 생각한다는 것은 인간 고유의 아주 중요한 유추작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생각은 확실히 우리의 전인격의 모판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여러 번 귀담아 들은 말이 있지 않습니까? 또 자주 들어도 참 가치 있는 말입니다. 생각을 심으면 행동을 거두고, 행동을 심으면 습관을 거두고, 습관을 심으면 인격을 거두고, 인격을 심으면 마지막으로 무엇을 거두어요? 운명을 거둔다. 다시 말하면 생각이라는 것은 우리의 행동이나 습관이나 인격이나 운명을 좌우하는 씨앗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만큼 생각을,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이냐? 무슨 생각에 메여있는 사람이냐? 이것은 결정적인 영향력을 우리에게 끼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흔히 보면 생각 하나 잘해서 참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생각 하나 잘못해서 너무너무 불행한 사람이 있고요. 생각 하나 바로해서 지혜로운 자가 되는가 하면 생각 하나 잘못해서 천하의 손가락질 당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사람은 역경을 만날 때 무슨 생각을 하느냐도 참 중요합니다. 왜? 미끄러져 내려갈 때 생각마저 잘못해서 다시는 일어설 수 없는 치명타를 당하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돈이 붙고 사람들이 주변에 몰리고 명성이 자자하고 만사가 평안하고 소위 형통할 때 무슨 생각을 하는 사람이냐? 이것은 더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잘못될 때 생각을 잘못해서 망한 사람도 많지만 잘될 때 생각을 잘못해서 망한 사람이 어떤 면에는 더 많고 사람들에게 끼치는 해는 몇 배로 더 컸기 때문에 잘될 때 사람이 무슨 생각하느냐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느 부자의 예를 들어서 사람이 형통할 때 평안할 때 돈이 막 들어올 때 생각을 잘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자는 이름은 기록이 안됐습니다마는 원래 부자라고 그랬으니까 돈이 많이 있죠. 원래 돈은 돈을 가진 사람이 버는 거 아닙니까? 돈이 없는 사람이 돈 벌기는 세상은 아마 갈수록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돈이 돈을 버는 거예요. 옛날도 마찬가지요. 많은 전답을 소유하고 있는 부자입니다. 그런데 해가 거듭할수록 소출이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자꾸 늘어나요. 눈덩이처럼 재산이 불어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이 부자가 무슨 생각이 했느냐.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하죠. 우리 성경에 보면 17절에 참 중요한 한마디가 나옵니다. 바로 앞에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하니까 이제는 막 재산이 불티나게 지금 불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사가 다 평안하고 배가 불러요. 그렇게 되니까 17절에 자기 혼자 하는 생각이요. 심중에 다 같이요. 생각하여 가로자. 마음속으로 자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이 심중에 생각하기를 하는 말. 디아로키조마에 하는 말인데요. 디아로키조마에 하는 말은 막연히 영어로 think라는 뜻이 아닙니다. think over. 좀 더 말을 바꾸면 reason한다는 말입니다. 골똘하게 머리에 집어넣어놓고 그 생각에 매달리는 것을 말합니다. 한 번 스쳐가는 생각이 아니에요. 단낯없이 그 생각에 매달리고 그 생각에 끌려다니는 모습입니다. think over요. 계속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생각했어? 18절에 무슨 생각했어? 곡간을 흘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쌓아두리라. 그리고 또 이르되 영혼아. 자기 보고 하는 소리요.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저 두 마디로 요약할 수 있어요. 많이 쌓아두자. 많이 쌓아놓자. 곶간을 또 짓고 또 짓고 해서라도 쌓자. 그리고는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 생각에 이 사람은 몰입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부자의 생각을 보시고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그랬죠. 어리석은 자야. 어리석은 자. 바보라는 뜻입니다. 바보야. 하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재산이 늘어가면서 이런 생각에만 몰두하는 그 어리석은 사람. 우리는 배워야 될 교훈이 많아요. 더욱이 대각성 전도집회를 앞두고 우리가 전도해야 될 대상들이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인가를 우리는 정확하게 분석하고 보아야 돼요.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 교훈을 받아야 되겠지만 어리석은 생각에 한평생을 보내다가 많은 우리 주변에 숱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되겠다는 간절한 마음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어리석은 생각에 몰입하는 사람이 한두 명입니까? 부자는 주로 세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첫째는요. 행복은 쌓고 먹고 즐기는 데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19절에 보면 먹고 쌓은 다음에 내 영혼아 먹고 즐기고 살자 이런 식으로 스스로 자위하고 자기를 축제 세우는 것을 보면 행복이라는 것은 다른데 있는 것이 아니다. 재산 많이 쌓아놓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 그 자체가 인생의 행복이요. 그 이상 인생에게 좋은 것이 무엇이 있느냐 그는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타가 다 하는 일입니다만 행복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돈이 필요하다는 것 이거는 아무도 부인을 못합니다. 영국의 어느 연구팀이 10년 동안 연구를 해서 내놓은 결과를 아마 여러분 전에 들은 일이 있을 거예요. 사람이 어느 정도 돈을 가졌을 때까지가 행복하냐 18억이라고 그랬어요. 영국 영국 돈을 우리 돈으로 한 사람이 18억 아마 우리 중에는 이 18억이라는 거금을 평생 한 번도 손에 넣지 못하고 그저 세상 떠나는 사람이 아마 80% 이상 될 거예요. 거금이죠. 그런데 이런 대학 교수의 연구 자료에서 우리가 하나 배워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 돈을 쌓으면 쌓을수록 더 행복해진다는 일반적인 생각을 부정한 것입니다. 18억이면 18억 정도 이상은 아무리 쌓아도 행복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정한 양의 돈이 있을 때 인간은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 질릴 거예요. 적정한 수준 이상은 돈하고 행복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연구 자료에 또 거짓말이 있어요. 뭐냐면 행복이라는 것은 적정한 수준에 돈이 있어야만 있고 행복하다 하는 가설을 세웠다는 것은 거짓말이고 함정입니다. 여러분 꼭 돈이 있어야 행복합니까? 돈이 없어도 행복한 사람 많이 있죠. 꼭 적정한 수준을 쌓아놓아야 행복이 옵니까? 천만에요. 그 수준을 쌓아놓지 못하고 날마다 있는 것 흩어주어도 남을 위해서 오히려 고생해도 그 속에서 행복을 참으로 남다르게 느끼며 감사하는 삶을 사는 사람 우리 주변에 많지 않아요? 그러므로 적정한 돈이 있어야만이 꼭 행복하다. 이것은 함정이에요. 그런데 이 함정에 많은 사람들이 빠지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오늘의 많은 사람들의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부자처럼 쌓고 즐기는 것이 곧 행복이라고 하는 어떤 허황한 공식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복을 즐기는 것과 동일시한다는 것입니다. 행복하고 해피네스하고 환하고는 반드시 일치하는 것 아닌데 행복하는 것, 행복을 느끼는 것하고 즐기는 것하고는 절대로 동일하지 않는데 이 부자는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러면 그 자체가 행복이라고 느꼈어요.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도 똑같이 자기도 모르게 그런 생각에 노예가 되고 있습니다. 즐기는 것, 재미있게 사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 이렇게 해서 두 가지를 하나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이요. 즐거움이라는 것은 즐거워하는 행동을 경험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감정 아닙니까? 행복은 뭐예요? 즐거움이라는 행동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찾아오는 감정이네. 그러므로 차원이 달라요. 그런데 보세요. 내가 즐거워한다고 해서 꽃 행복으로 느껴지는 것이 몇 가지나 되세요? 헐리우드의 여우들 보세요. 세상에 눈이 핑 돌 정도의 화려한 집을 지어놓고 살고 날마다 날마다 즐기느라고 화로운 파티에 참석하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잖아요. 평생 일반 사람들은 꿈도 꾸지 못할 고급차를 굴리고 살면서 그렇게 즐기느라고 애를 씁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행복합니까? 우리가 많은 연구자료를 보아 알잖아요. 알코올 중독자가 그들만큼 많은 사람이 없잖아요. 마약을 왜 그렇게 가까이 합니까? 왜 그렇게 이혼합니까? 왜 그렇게 우울증에 빠집니까? 즐기는 것하고 행복하고 동일한 거 아니에요. 동일한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즐기는 것이 행복이라 싸놓고 먹고 마시고 그냥 즐기자 여행 다니며 즐기자 골프 치며 즐기자 이것이 행복이라고 매달리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도 생각보다 많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해서 저는 잘못하면 심장이 멎을 뻔했어요. 이 목사님은 청소년들이 인터넷 채팅에 들어가서 음란한 이야기들을 주고받는 그런 일에 학생들이 너무 몰입을 하니까 이것을 좀 막아보려고 자기 목회 지장을 받을 정도로 시간을 내서 그 채팅 세계를 검색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목사가 할 일이 아니에요. 또 해서도 안 되고요. 제가 하면 목사가 오히려 나중에 잘못하면 말려들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 이게 소명감이야. 너무 가슴이 아프니까. 그래서 그거 왜 채팅 아시죠? 여기서 한마디 하면 저기서 한마디 하고 할 일 없는 사람이나 주고받는 짓이지 시간 바빠 도는 사람이 그거 쥐고 앉아서 두들기고 있을 틈이 어디 있어요 사실. 그런데 여기서 한마디 하면 저기서 한마디 하고 그러면 상대방이 누군지 몰라요. 감염을 쓰고 들어온 사람일 수도 있고 자기 신분을 거짓말로 가장하고 들어오는 사람일 수도 있고 모르는 거예요. 무조건 주고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저거 그래요. 목사님. 음란 채팅에 사랑의 교회 순장이 있다는 걸 아세요? 야 무슨 소리를 하고 있냐. 어떻게 하냐. 제가 들어가 봐 알아요. 그럼 목사도 내가 목사도 하고 들어간 거 아니죠. 아주 그럴듯하게 자기를 위작하고 일단 상대방이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내놓을 수 있도록 유도한 거죠. 그 유도 신문에 걸려든 거야. 들었는데 가만히 들으니까 자기는 사랑의 교회 다니고 순장 일도 한대요. 그런데 왜 이렇게 좋지 못할 사이트에 들어와서 이렇게 하느냐고. 너무너무 심심해서요. 남편 출근하면 너무 시간도 난고 심심하고 재미가 있어야죠. 얼마나 되세요? 한 3개월 되세요. 괜찮지 않으세요? 참 재미있어요. 그러다가 잘못되면 어떻게 하려고요? 그런 건 생각 안 해봤어요. 세상에 기가 막힌 거예요. 그 목사님이 자기 옆에 있는 교회는 그런 식으로 주부가 채팅 들어갔다가 두 사람이 가출해버렸대요. 지금 두 달째 집이 안 들어온다고요. 어디 가 있는지도 모른대요. 애고 남편이고 다 내버리고 가출해버린 거예요. 그 어디 깡패 같은 사람에게 걸려들어가지고 지금 어디 녹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즐거움이 행복입니까? 즐기는 게 행복인가요? 참된 행복은 쌓아놓고 먹고 마시며 즐기는 것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 이것이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는 기초입니다. 쌓고 먹고 즐기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숱한 어려운 과정을 통과해야 되는지요. 그래야 겨우 그 진리를 깨달아요. 그러나 우리는 많은 값을 지불하고라도 이 진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쌓고 먹고 즐기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는 진리 말입니다. 이 진리를 깨달으면 우리는 시간을 해방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간을 좀 더 같이 있는 일에 우리가 투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달으면 돈을 해방시킬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해 나를 즐기는 데 쓰던 돈을 아껴서 좀 더 보람있는 아름다운 일에 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깨달으면 내 마음 속에 있는 못된 잘못된 감정으로부터 나를 자유케 할 수 있습니다. 남이 잘되는 거 보면 마음이 아프고 남이 즐기는 거 보면 배가 아프고 하는 이런 잘못된 감정. 이런 감정에서 우리를 자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기쁜 마음을 가지고 정말 행복한 일을 위해서 우리는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쌓고 먹고 즐기는 그 자체가 행복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데에는 어떤 사람은 평생이 걸리는 것을 봅니다. 평범한 것 같아도 너무 어려운 진리인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둘째로 부자는 자기 생명의 주인이 자기라고 생각했어요. 무슨 생각에 골똘했어요? 내 생명은 내 것이다 하는 생각에 골똘했어요. 여러분 20절 보세요. 하나님이 그 생각을 꼬집어가지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어리석은 자요. 먹고 즐기자고? 이 멍청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또로 찾으리니 오늘 밤에 네가 내 생명을 내가 거두고 가면 도대체 너는 뭐냐? 쌓아놓은 것은 다 어디로 가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부자는 이걸 몰랐어요. 자기 생명이 자기 것인 줄 알았어요. 재산이 늘어나고 힘이 생기자 생명도 자기 손에 있는 줄 알았어요. 쌓아놓은 부가 자기 건강과 생명을 보장한다고 알았어요. 막연한 생각이지만 무서운 탈선이죠.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세상에서 좀 힘 좋고 재산 많고 만자가 잘 돌아가니까요. 자기도 모르게 100이면 100 똑같은 생각하더라고요. 내 건강하고 내 뭐 이 정도면 나는 120살까지 살 수 있습니다. 하는 생각을 은근히 갖고 마치 생명이 자기 손에 있는 것처럼 착각하더라고요. 완전히 자기 중심적인 생각입니다. 자기라고 하는 동서남북 성곽 안에 갇혀있는 사람이요. 그 이상은 보지 못하는 사람이요. 시에스 루이스가 평범하지만 유명한 말을 했죠. 교만한 사람은 항상 눈을 아래로 깔고 아래로 깔고 사람을 보고 사물을 본다. 항상 눈을 깔고 그렇게 아래만 쳐다보는 사람은 눈 위에 무엇이 있는가를 전혀 모른다 그랬어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평범한 이야기지만 진리란 말이요. 항상 눈을 아래로 깔고 사람을 보고 사물을 봐요. 눈을 치켜들어야 자기 위에 뭐가 있는 걸 알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볼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 생명도 자기 이상의 창조자 대신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걸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엉뚱한 소리를 하죠. 어느 부자가 이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저는 재물도 많이 쌓았습니다. 80이 되도록 건강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좀 더 살고 싶어요. 제가 가진 재산 반을 떼어서 하나님께 드릴 테니까 저에게 좀 더 살 수 있는 생명을 주세요. 그랬답니다. 그 말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반색을 하면서 그래 너 재산 다 주지 않고 반을 떼주겠다고 좋아. 그러면 네가 만약에 나에게 재산 전부를 주겠다고 했으면 내가 2000년을 더 살게 했을 텐데 반을 죽였다니까 내가 1000년만 더 살게 해주마. 와 부자가 놀랬어요. 1000년을 더 살아. 동네방네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잔치를 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1000년을 더 살게 해준다고 약속했네. 흥분하고 잔치하고 좋아했는데 하루가 지난 다음 날 그만 심장마비로 죽어버렸어요. 그 아들이 얼마 지나고 나서 자기 수수께끼를 하나님에게 가지고 갔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에게 1000년을 살게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하루만 살고 생명을 뺏어갔습니까? 도대체 나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야 너 한 가지 몰랐구만 나에게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은 줄 모르느냐? 성경 잘 모르시는 분은 웃지 않으시네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그랬어요. 하늘나라에서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대요. 그러니까 내가 1000년을 더 살게 해주마. 하루 살고 간 거예요.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의 손에 있지. 재산에 있는 거 아니잖아요. 내 건강에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주변에는 부자처럼 꽉 막힌 생각을 하는 자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신문에 나왔죠. 세계 최초로 인간복제회사를 설립한 콜로드 라엘이라고 하는 사람. 참 생긴 것도 좀 특이하게 생겼습니다만 그 사람의 사고를 보니까 참 대단하대요. 세계 처음으로 인간복제를 하겠다고 회사를 설립했다나요? 그 사람이 왜 갑자기 우리나라를 왔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이제 나라마다 인간복제를 허용을 안 하니까 그 사람 하는 말이 나는 공의 선상에 나가서 배 위에서라도 나는 인간복제를 하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왜 그렇게 인간복제에 고집을 하느냐 물었더니 과학이 인간에게 영생을 주고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앞으로 영생을 준다는 거예요. 그리스의 평균 수명이 19살밖에 아니었어요. 그런데 100년 전만 해도 미국이 40살이었죠. 50년 전에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52세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함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벌써 72세 74세 평균 수명을 지금 유지하고 있잖아요. 120이 이제 넘어갈 날도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복제가 성공하면 늙어서 더 이상 살 수 없는 것 대신에 새로운 젊은 나를 복제해서 만들고 그래서 또 살다가 또 그거 폐기처분하고 또 복제해서 만들면 영생한다는 거예요. 영생! 영생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교만해지면 이런 엉뚱한 생각이 빠지나 봐요. 돈이 많아도 그렇고 건강에도 그렇고 잘대도 그렇고 젊어도 그렇고 이런 엉뚱한 생각에 빠져요.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류를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만류를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하는 말이요. 천지의 주제신이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신이니라 생명의 주제 되신 하나님이 인간을 위시해서 모든 만물에 의해 생명을 주시기도 하고 거두고 가시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여. 이 사실을 모르고 재산이 많아지니 형통하니 힘이 생기니 생명이 자기 것처럼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주변에 많아요. 우리 그들을 구원해야 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런 생각이 빠진 사람 정신 차리고 눈을 떠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세 번째로 부자는 무슨 생각했느냐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을 생각만 했어요. 자기만을 위해서 재물을 쌓을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본문 좀 보세요. 21절에 하나님께서 부자의 생각을 잘 해석을 해두셨어요. 21절 자기를 위하여 다같이요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부자는 자기만을 생각하고 재물을 쌓을 생각을 했지 그 재물을 쌓는 목적을 몰랐어요. 목적을 몰랐어요. 10편 저자가 말한 그 유명한 고백을 그는 몰랐나봐요. 10편 39편 6절 7절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인생이란 재물을 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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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쌓으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무슨 말이요? 죽고 나면 그 재산 누가 가지고 하는지도 몰라요. 그러면서도 자꾸만 쌓을 생각을 해요. 그래서 10편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재물에 소망을 두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소망이 어디 있나일까? 내 소망은 죽게 있나이다. 그런데 부자는 이런 위대한 신앙 고백을 못하고 살았어요. 참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한국 사회를 보면 정말 불쌍한 사람이요. 제가 이름으로 들어 알고 그 사람의 행편을 들어 압니다마는 그 사람의 재산이 수백억인지 수천억인지 몰라요. 그런데도 요즘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으면 계속 쌓을 생각만 한대요. 더 벌 생각만 한대요. 기가 막히는 이야기예요. 기가 막히는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은 그런 생각을 안 합니다. 자기를 위해 쌓고 자식을 위해 쌓고 무조건 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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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쌓을 생각만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 전에 지미 카토 대통령이 와가지고 집 없는 사람 집 지어주느라고 한 번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헤비타트 운동 여러분 아시죠? 그 신문에 참 아름다운 이야기가 하나 소개된 걸 보았습니다. 그 헤비타트 운동을 창설한 풀러라고 하시는 유명한 분 원래 변호사였고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었으니까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 사람은 가난한 기독교 집안에서 자라면서 가난 때문에 한이 맺힌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크면 반드시 돈을 벌리라. 그래가지고 변호사 되고 비즈니스를 하니까 떼도를 보았죠. 그래 정말 돈이 들어와요. 그래 돈을 많이 벌고 좋은 집 짓고 사는데 한 30년 전에 자기 아내 린다가 어느 날 가출을 해버렸습니다. 가출을 하면서 남겨놓고 간 쪽지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여보 나는 이렇게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맨날 그냥 돈 벌어서 그냥 잘 살고 그냥 큰 집 짓을 생각하고 즐길 생각하는 것. 나는 이런 삶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이런 삶 살고 싶지 않아요. 집 나가버렸어요. 거기에 이 사람 풀러 이 사람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는 자기 집 하나만 남겨놓고는 자기 재산 다 처분해가지고 자선사업단체에 기증해버렸어요. 그리고 아내와 함께 아프리카에 가서 3년 동안 선교사 일을 하다가 그 다음에 미국으로 돌아와가지고는 헤비타트 운동 시작한 것입니다. 집 없는 사람 집 지어주는 운동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10만 채의 집을 지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삶의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세계적인 위대한 일을 하는 사람이 예를 들면 우리는 마음에 와 닿지를 않아요. 너무나 뜬구름 잡는 이야기와 같으니까 우리가 평범한 삶을 살면서도 나만을 위해서 쌓는 삶을 살면 안 돼요. 이거는 죄악이에요. 하나님이 돈을 주실 때는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다 똑같이 비즈니스 하는데 많은 돈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때는 주시는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가 말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 이유를 모르니까 자기를 위해 쌓는데만 신경을 곤두세웁니다마는 믿는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되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그 생각이 아직도 바뀌지를 않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싸우면 싸우면 싸울수록 더 돈에 대한 애착을 가져요. 생각이 달라져야 돼요. 우리가 어리석은 생각을 쫓아내는 방법이 뭡니까? 아이고 이제는 이런 어리석은 생각 안 해야지 안 해야지 하면 더 끌려 들어갑니다. 나의 어리석은 생각을 쫓아내는 방법은 더 좋은 생각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날마다 학교도 안 가고 그저 비실비실하던 고등학교 학생 놀고 싶고 그저 애들하고 즐기고 싶은 생각에만 꽉 잡혀있던 학생이 그 생각을 쫓아내는 길이 뭡니까? 아이고 나 이제 안 해야지 부모님 말씀대로 공부 잘해야지 아무리 해봐라 되면 안 되죠. 새로운 생각 새로운 어떤 욕구가 마음에 들어와야 됩니다. 나 공부는 못하지만 야구 소질이 있으니까 나 야구 좀 열심히 해가지고 박찬호 같은 선수가 좀 되고 싶어. 이런 생각이 그 학생 마음에 싹 들어오면요. 놀고 싶다는 생각이 싹 나갑니다. 새로운 생각이 들어와야 묵은 생각이 쫓겨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예수 믿으면 모두 성령을 마음에 모시게 되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옛날의 생각을 몰아내고 새로운 생각이 자리를 잡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자막을 좀 보세요. 로마스 8장 유명한 말씀 있지 않습니까? 잘 보세요. 5절 말씀이에요.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보세요. 가만히 보세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합니다. 이거 예수 안 믿을 때의 생각이에요. 또 교회를 다녀도 아직도 중생 받지 못한 엉터리 신자들이 하는 생각이에요. 항상 육신을 쫓는 생각이에요. 이 부자와 같은 생각이 바로 육신을 쫓는 생각이에요. 육신을 쫓는 사람은 항상 육신의 일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 믿고 성령을 마음에 모신 자는 누구를 쫓는 생각이요? 영을 쫓는 사람이요. 그러므로 영을 쫓는 사람은 새로운 생각이 있어요. 영의 일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다같이요.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뭐요? 생명과 평안이니라. 진짜 행복은 영의 생각을 쫓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시는 새로운 생각을 쫓아가는 것이요. 보세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다같이 그 다음에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래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돈을 주시면 싹히만 해. 자꾸 재산 더 늘려. 그래가 자식들에게 안겨주고 싶어. 즐기고 싶어. 이것은 육신의 생각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런 생각에 끌려다닐 수가 없어요. 육신의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은 그런 것을 절대로 허락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일을 생각합니다. 성령의 일이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나는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왜 하나님이 이렇게 물질을 주실까? 왜 남편 사업 잘 되게 하실까? 그걸 좀 생각을 해야지.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뭔가 골똘히 생각하다가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생각이에요. 헤비차트 운동을 일으킨 훌로와 같은 또 그의 아내 린다와 같은 위대한 영웅적인 생각을 해야만이 꼭 좋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수준에는 따라가지 못하죠. 평범한 이야기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저의 가정 이야기를 참 합니다. 정말 여러분 용서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평소에 존경하고 사랑하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저의 장모였습니다. 88세로 그는 세상을 떠나서 어제 저 경남에 있는 산소에 장례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아마 오늘의 옥목사가 있게 한 원인을 찾는다면 아마 장모님이 계셨기 때문이라고 말을 해도 절대 잘못이 아닙니다. 또 오늘의 사랑의 교회가 이처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교회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었던 뿌리가 어디 있느냐 하고 묻는다면 그 장모 대신은 신명령 권사님을 절대로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모르고 지내셨지만 저만이 아는 사실이오. 그는 32세의 가부가 되고 아무것도 손에 가진 것 없이 어린 삼남매를 키워야 되는 불운한 여성이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자마자 3개월 동안 집안에 들어박혀 두문불출하고 울기만을 했다고 합니다. 살 길이 너무 막연하니까 그리고 나서는 이 삼남매를 키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다시 하고 허리띠를 다시 동념 메고 그는 밖으로 뛰어나가서 이런저런 일에 그는 이를 가리지 않고 자식들을 위해서 헌신을 한 어머니였습니다. 6.25가 나고 나서 나중에 운수업의 손을 조금씩 조금씩 떼인 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자녀들을 소위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인류대학에 다 보냈습니다. 그리고 재물이 좀 들어오면 올수록 어머니는 신앙생활에 골몰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을 어떻게 쓸 것인가를 그는 알았어요. 지방 조그마한 교회입니다마는 그 교회에서 가장 헌금을 소리없이 많이 하는 부인으로 그 교회의 저의 외삼촌이 20년 가까이 목회를 20년이 넘도록 목회를 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 사정을 제가 잘 알죠. 목사들이 자기 집에 방문을 하면 절대로 빈손으로 돌려보내는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어떤 교회에서 어려운 요청이 오면 처음에는 대답을 하고 있지 않았지만 나중에 보면 소리없이 그 일을 처리해 주어서 알아보면 우리 장모가 그 일을 소리없이 익명으로 다 해결해 주는 일들이 한두 건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딸이 어쩌다가 어느 남자 하나를 사랑하게 됐습니다. 물론 중매로 알게 됐지만 그 당시에 그 사람은 그 사람은 대학을 다니다가 병을 얻어 가지고 공부도 더 이상 계속 못하고 손을 들어버린 일종의 폐잔병이었습니다. 돈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서도 그러면서도 앞으로 목사들였다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딸이 자기 딸이 그 남자를 포기하지 않아요. 처음에는 처음에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결혼을 허락했어요. 제가 빈소에서 처남에게 처음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머니가 두 아들 중에서 한 놈은 주님을 위해서 특별히 좀 목사가 되었으면 한 생각을 하고 계셨는데 불행하게도 두 아들은 머리는 좋았지만 예수를 안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딸이 이제 결혼하겠다고 하는 남자는 목사는 되겠다고 하는데 너무너무 길이 멀고 험하단 말이에요. 아직 대학도 졸업 못하고 아무것도 없고 그러니까 얼마가 지나야 목사가 돼서 제 구실을 하겠나 생각하니 눈앞이 여운한 거예요. 그런 남자에게 딸을 누가 주겠어요. 나라도 안 주죠. 그런데 아마 마음을 돌려먹었나 봐요. 내가 뭐 돈 벌어가지고 뭐 하겠냐 사람 하나 키우자 주님을 위해서 그래서 결혼을 허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돌이켜보면요 대학 졸업할 때나 신학교 마칠 때나 나중에 유학을 다녀오는 그 어려운 과정에서나 거의 18년을 그 장모님의 여러가지 도움을 받은 것을 저는 기억하고 있어요. 아마 그분이 없었으면 제가 뭐 전혀 오늘의 옥목사로 성장을 못했을 거예요. 한 번도 얼굴 찡그러운 일이 없어요. 한 번도 나 때문에 불평하는 일이 없어요. 한 번도 자기 딸을 보고 구박하는 일이 없어요. 조용히 말없이 뒤에서 주님을 위해서 하듯이 저를 위해서 섬겨주었습니다. 18년 가까이 여러분 목사 하나가 제대로 일을 하기까지는 그런 세월이 걸리는가 보 보는지 뭐 그건 잘 모르겠어요. 아마 제가 못나서 그러겠죠. 어머니는 재산을 쌓아놓지 않았어요. 자식에게만 죽였다고 한 달 하지 않았어요. 뭔가 그는 성령의 생각을 가지고 계셨어요. 저는 그것을 수십 년 동안 지켜보면서 살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신문에 한 번 난 일도 없어요. 아는 사람 몇 명 안 돼요. 너무나 평범하게 살다가 평범하게 간 사람이지만 성령을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여성으로 변화되자마자 그는 물질을 가지고도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냐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생각이냐를 알았어요. 지난 25년 동안 사랑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생각 바로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여성 하나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 를 여러분이 좋은 예로 하나 지켜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각성 전도집회가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 자신이 성령의 생각을 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사회를 보세요. 즐기면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무조건 싹히만을 생각하는 사람 생명이 생명이 마치 자기 손에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봅니까 이 나라가 얼마나 무서운 병에 걸려 있습니까 앞이 보이지 않느냐는 캄캄한 나라가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을 우리가 지켜보면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들을 인도해야죠 예수 믿게 해야죠 성령의 사람 만들어야죠 그래서 그 어리석은 생각을 털어내고 성령이 주시는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대각성전도 집회는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만이 아니에요 구국의 길입니다 나라를 건지는 길입니다 이 나라를 살리는 길입니다 우리 다같이 기도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은 부자같이 잘못된 생각에 끌려 다니지 말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했사오니 거기에 진정한 생명과 평안이 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이 말씀대로 성령의 생각을 하는 우리 되게 해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대각성 전도 집회를 통해서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생각이 잡혀있는 저 불쌍한 자 그래서 자기도 망하고 나라도 망치는 저 불쌍한 사람들을 구원하는데 우리가 앞장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